자 바이넥스 함께 보면서 대응절 약이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바이넥스 바이오시밀러 바이오기업이죠 바이오시밀러 기업 근데 이번에 9월 20일에 미국에서 미국 FDA 가장 중요하죠 이 규정 완화를 좀 시킨대요 말 그대로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좀 뭔가 인터테이블이라는 업계의 용어가 있는데 상호 교체 가능이라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바이오시밀러로 지정받기 위해서 연구조항 이런 걸 좀 완화하겠다 결국 FDA 승인을 지금보다 좀 더 쉽게 만들겠다 하면은 지금 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FDA 승인 확률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펌핑될 수밖에 없죠 자 바이넥스 같은 경우 지금 보면요 기관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온 종목이에요 특히 연기금이 이거 듣자마자 바로 끌어올렸어요 한 방에 지 혼자서 15만 줄을 한 방에 사버리고 지금 거래량은 천만 주가 되는데 순수 구맥이 15만 줄 정도 들어왔다는 거는 생각보다 많은 양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뜨는 게 다가 아니겠죠 아무튼 간에 지금 이 바이넥스가 상당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CDMO 이게 뭐냐면은 위탁 생산이죠 그리고 위탁 개발 이게 바이넥스가 이걸 두 개 다 하고 있어요 위탁 생산도 하고 위탁 개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치고는 식총이 좀 많이 낮은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유통 비율로 높고 진짜도 많이 했지만은 바이오 기업이 뭐 특징이죠 보통 신약 개발을 하는데 15년 정도 걸려요 15년 정도 그리고 비용이 한 2조 정도가 세팅이 되죠 근데 이번에 원래 분명히 코로나 때까지만 해도 한참 이 백신 개발 때문에 막 몰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탁 생산이랑 위탁 개발 이런 시장이 113억 정도 근데 203억 우리나라만 거의 뭐 두 배 가까이 상향을 시켜보죠 시장 자체를 그게 큰 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게 큰 돈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는 해외까지 눈 돌리게 되면은 상당히 큰 비용이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바이오는 우리나라만 우리나라는 정말 비중이 낮아요 진짜 바이오 쪽에서는 진짜 우리나라 그리고 이번에 생물보안법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생물보안법을 또 새로 또 이제 만든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중국을 까내리는데 지금까지 뭐 이제 소재 원자재 그 다음에 뭐 이제 2차전지 배터리 등등 이런 것만 깠는데 바이오 쪽도 확 이제 잠가버리려고 지금 아니 목숨을 걸었어요 그냥 아무튼 간에 바이넥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사실 바이오 시장이 너무 작죠 다 해외 매출이잖아요 이거 국내 매출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뭔가 적자가 나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번에 생물보안법 때문에 가장 큰 수재를 볼 수 있는 종목은 바이넥스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서 돌파만 해주면 좋은데 돌파를 못하게 되면은 분명히 또 박살 이런식으로 박살 날 거에요 근데 요런 봉이 한 번 더 나올 거라서 혹시나 내가 손절을 못하고 여기서 발견했다 그러면은 좀 더 떨어질 때 한 여기 14,5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 한번 쌍봉도 일으키고 내려오기 때문에 한번 더 탈출기에는 오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에요 여기 18,800원 못 들어버리면은 바로 들어와요 뚫게 되면 2만원까지 그냥 안착 되겠죠 그래서 적당히 먹을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지금 매도하시고 분명히 쌍봉도 나올 거니까 여기까지 떨어져서 한 번 더 끌어올려면 돼요 그럼 한 번 더 더블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목도 많기 때문에 굳이 이 바이넥스로 뒤에 고장 몇 퍼센트 더 먹으려고 가지고 있다가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나는 행위는 이런 현상은 벌어지면 안 된다라고 좀 우려서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이제 뭐 다들 주식이 어려우실 거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해도 주식이 좀 생각보다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 주세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완성이 되었고 두 달여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머신러닝 이라고 들어보셨을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AI가 매일매일 학습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종목을 포착을 잘 하다가도 갑자기 또 손해가 나요 그러면 또 다시 얘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시장 흐름을 파악해서 또다시 수익을 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 분들 매번 뭐 채널 시청해 주셔서 저에게 영상 수익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하는데 저도 구독자 분들 뭐라도 해드려야 겠죠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싹 다 제공할 테니까 미리 뭐 비용 걱정 이런 것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플의 이름은 주식 닥터 에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어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 이거 보이시죠 종목 그리고 종목들 종목 화면 보이실 거에요 이렇게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도 한눈에 볼 수 있고 ay 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심지어 알람 까지 온다 어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은 이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어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필요 없고 그냥 어플레이스토어 다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 받는 거 아시죠 플레이스토어 라고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하셔도 된다 라고 미리 말씀드릴께요 다들 어플 설치해 보셨죠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 구하셔서 어 그냥 와이파이 키고 이용 부탁드리고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주식 닥터 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어 초록색 바탕 아이콘 나올 거에요 클릭하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아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pc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면 되니까 pc 버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께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다운 받으셔서 프로그램 열기를 하면 됩니다 어플을 어플을 실행하시면 되고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 이에요 그쵸 오른쪽 위에 여기 보시면은 로그 로그인 버튼인데 이걸 누르면은 딱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 쓰라고 나옵니다 그냥 간단히 회원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죠 보이시죠 이거 누르신 다음에 간단히 회원가입 하신 하고 하신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써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바로 이제부터 종목 알림 어 극동 주도 받을 수 있고 종목 분석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종목 추천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설명 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이 어플을 개발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있어요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검색 키워드 입력했어요 바로 메인 화면에 바로 나와요 여기 누르시면 요 바로 이런 식으로 종목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 여기에 입력을 하면 바로 밑에 나올 거에요 자 손가락으로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화면이 나오냐 자 사진 보이시죠 실시간 수급 동향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과 기간이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이시면은 이제 종목 포인트 딱 여기 보니 있거든요 여기 종목 포인트 자 보이시죠 여기 종목 포인트가 있는데 어 여기 이제 레이팅 포인트 자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레이팅 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어 상승할 확률이 얼마냐 어 이런 걸 좀 표시라는 거고 밑에 어 인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수급이에요 수급 결국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수급이 필수적인데 현재 수급을 볼 때 상승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표기해주고 이거 두 개를 종합해서 얘가 상승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바로 표기를 어 해줍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 혹은 관심 있는 종목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 이런 거 검색하다가 이상한 정보 들어가지고 괜히 피해보지 마시고 정말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사셔서 매매를 하신 다음에 수익을 보시길 바랄게요 이것만 봐도 이 종목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 테마 안에서도 유사한 종목을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콜링스와 유사한 테마의 종목을 또 이렇게 나열해 줘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분명히 얘는 오르고 있는데 분명히 다음 2차 테마들이 오를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걸 보고 얼마 안 오르는 거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폭등적인 여러분들이 먼저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한층 더 편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맨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종목 찾고 이런 시간을 허비하실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해 드릴 건데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 드릴 거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모닝 파워랑 돌격대장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먼저 모닝 파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초가에서 돌파하는 종목들 이런 장 초반에서 9시 9시 10분 사이에 나오는 게 여기 나온 종목들인데 어 지금 보시면은 이제 kbi 메탈 같은 경우도 모닝 파워로 들어가 있어서 바로 얘가 포착한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러니까 얘가 장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라 제일 시가 상 금액이 아니라 이 주식 닥터가 포착했을 때 그때부터 퍼센트를 나눈 거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어제 수급 몰린다 바로 알람을 띄어요 들어가라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시면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구독자분들께는 물으니까 절대 걱정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가 걸릴 발동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10% 이상 수익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들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전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주식을 좀 하다 보니까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 가장 활발한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ai 도 그거를 알고 학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뭐 이런 걱정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포착하면 알아서 여러분들 휴대폰 알람으로 즉시 즉시 이렇게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라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 하시고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 바로 종목 나오고 바로 들어가서 하면 되겠죠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못 낼 일 그런 일이 없다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하게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기능 소개는 간단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간혹 가다가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결국에 나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을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 이거 보니까 막 자동 결제 아니야 하는 고객분들이 있었어요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세요 이런거 다 무시하고 여러분 뭐 따로 이거 결제 시스템 등록하는 것도 없고 자동으로 플레이스토어 이런 결제되는 것도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간 만료된 분들은 어플 고객센터 1대1 문의란이 있어요 1대1 문의 여기에다가 저한테 어플 말로 다 됐다 기간 좀 넣어주세요 하면 제가 바로 기간 넣어 드릴 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아시죠 모두 우리 모두 이 어플 이용해서라도 좀 많은 분들이 저는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고 저희 구독자 분들 모두 부자가 되는 날까지 저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